저는 61살 권오만이라고 합니다. 저는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. 그 앞에 교회가 있던데 거기 목사님이신 줄 알고. 어떤 일? 삼계탕 가기 하고 있어요. 목사님처럼 생기신 분 보수 진영이 확실하신 것 같아요. 외모로 봤을 때는 별로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무뚝되어 보여서 틀림없이 보수일 것이다. 저 차은서예요. 차은서님? 네. 맨 처음에 나는 아나운서님인 줄 알았어. 센 이미지가 너무 강했어요. 보수에 뭔가 가까운 그런 관상적으로. 올해로 우리 나이로 74입니다. 이제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노래도 하고. 그분은 그냥 그 차림 자체가 태극기 부대 나갈 것 같은.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청년들이 볼 때 나이가 들면 보수적인 분들이 많다. 저는 22살 김예슬이라고 합니다. 이름졌네. 네. 현재 취업 준비생입니다. 기준생인데. 네. 피부가 틀려. 22살이라 그래서. 아 진보가 가깝겠다. 그렇지만 너도 사회생활 해봐. 보수로 바뀔 거야.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진보적일 거다라는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심어놓지 않았을까. 하는 마음에서 그분은 일단 보수 진영이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립니다. 당신의 종교를 말해주세요. 나 들켰잖아. 네. 이름에서 이미. 저도 개신교. 전 무교예요. 아무 생각이 없는 무교. 잘 어울리세요. 잘 어울린다. 저는 뭐 굳이 말하라면 헌불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기독교입니다. 사실 대부분의 기독교의 느낌이라면 되게 보수가 많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. 나이든 기독교인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당연히 보수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